안녕하세요. 벌써 동시에 61분 같이 접속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효리 인사드립니다. 효리와 인사해.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귀여운 효리, 효리 왔습니다. 효리랑 저, 여러분의 쇼핑 도미, 우리 강아지들의 그리고 고양이들의 발 건강을 지켜줄 발 건강 관리 기획 세트 오늘도 함께 여러분께 찾아뵙는데요. 휴, 짜잔. 여기 삼촌 세트 오늘도 라이브 기획 특가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고요. 효리 인사드릴게요. 자, 효리야. 여기 방송 좀 보세요. 여기 카메라 좀 보세요. 여기 카메라 좀 보여드려. 안녕하세요. 여기 봐야지, 여기. 여기 카메라 쳐다봐야지. 쫑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에브리원. 이렇게. 안녕하세요. 우리 효리 이제 카메라 렌즈 잘 쳐다보죠. 방송 좀 했습니다. 방송물 좀 먹어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조금만 조정할게요. 여기 있는 상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짜자잔. 짜자잔. 아이고. 네. 막상 시작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발 건강 관리 상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요. 라이브 방송 중에 댓글 참여 그리고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열심히 의사소통 많이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방송 중에 구매하시고 댓글로 구매 완료했어요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품. 아키즈 유기농 발세정제 이거 사은품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3만원 이상씩 구매하신 분이요. 방송 중에 구매하셔야 이게 사은품으로 또 하나 따라갑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지금 보시면 방송 중에 무료배송의 혜택. 아이고. 이거 꼭 돌려놓는데 시작하면 다시 원상복귀하는군요. 네. 이렇게 무료배송. 무료배송.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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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거 찜. 찜. 소식 받기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포토리뷰. 이거 적립하시면 총 3,000원의 3,000원의 할인과 혜택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조금 줄여야겠어요. 자, 보이시죠? 이거 상품 페이지 구매 페이지로 눌러주시면 이 화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효리 뭐해? 지금? 응? 간식 먹고 싶어서. 이 간식 먹고 싶어서. 효리가 지금 관심이 지금 뒤돌아봤죠? 효리, 효리 여기 보세요. 짜자잔. 효리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어? DP를. 자, 이렇게 이렇게. 오늘 방송하는 상품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세 가지 3종 세트. 우리 효리가 쏘고 있는 3종 세트.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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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놓치지 마세요. 오늘 발관리 기획전. 효리야, 너 이리 와봐.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우리 효리는 언니 옆에 붙어있어. 자, 여기 보시면. 짜자잔. 라이브 중에 발관리 기획전. 정가 거의 20만 원어치의 좋은, 품질 좋은 프로용들. 샵에서 쓰는 우리 프로 선생님들이 쓰는 이 질 좋은 고급 제품들을 거의 반값에 9만 9천 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이 방송 중 오직 라이브 특가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요, 아, 지금 이벤트가 라서 방송 중에 아니어도 당연히 이제 라이브 특가, 이벤트 특가로 구매는 가능하신데요. 라이브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요게 하나 더 따라가요. 그러니까 3종 세트가 아니라 4종 세트가 되는 거죠. 요거 1 플러스 1으로 함께 세트 구매하실 때 보내드리고,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도 요거 발 세정제에 특별하게 사은품 넣어드리는데요. 그냥 어제도 방송 보니까 구매하시고 조용히 그냥 떠나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요기 댓글로 아, 저 구매했어요. 자은님. 구매 완료했습니다. 라고 댓글만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분께서, 제품 담당자분께서 확인해가지고 요거 정품으로, 샘플이 아니라 정품으로 판매하는 본제품으로 요거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니깐요. 요거 더 해가지고 보내드리니까 꼭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고, 구매하시고 나서 구매했다고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방송에 참여하는 또 다른 한 방법, 뭐냐면 댓글로 의견 남기기가 좀 쑥스럽다 하시면 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요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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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 쇼핑을 가시잖아요. 지금 아키즈, 아키즈. 아, 바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토어팜에 접속을 하셨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근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제가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많이 걸어놨어요. 지금 보시면, 요기. 어, 뭐지? 제가 말이죠. 왜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제 라이브 방송 요게 안 나올까요? 신기하죠? 자, 아키즈. 제가 요 채널로 가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100 몇 분인가요? 116분 보고 계시잖아요. 쉽게 방송에 참여하시는 방법. 요렇게 요렇게 하트로 응원해 하트 많이 날려주시고 댓글로 안녕하세요. 요렇게 남겨주셔도 너무 제가 반가울 것 같아요. 자, 저만 나오면 심심하죠. 우리 효리도 같이 나와야죠. 효리, 여기에 있으세요. 네, 우리 순한 우리 효리. 우리 효리는요. 지금 이렇게 되게 얌전해 보이고 순해 보이지만 되게 똥꼬발랄하고 장난치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잔디밭에서 되게 사슴처럼 꽝총꽝총 뛰는 망아지처럼 뛰기 좋아하는 에너지 넘치는 그런 아이예요. 네, 지금 두 살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 저 쳐다보는 거 음, 어이구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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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살이 돼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똥꼬발랄합니다. 네, 보통은 한 살이 지나면 얌전해진다고 하던데 우리 강아지는 너무 노는 거 좋아해요. 제가 많이 놀아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습관이 그렇게 드러워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강아지는 똥꼬발랄합니다. 장난감, 인형, 야행성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 마치고 늦게 들어오면 저를 볼 시간이 저녁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장난감을 물고 와서 같이 놀아달라고, 턱어놀이 해달라고 이렇게 조르는 귀여운 아이예요. 자, 효리 얼굴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네, 저보다는 우리 효리 얼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 효리가 산책 많이 하는 효리가 애용하고 있는 아키즈 유기농 워터리스 발 세정제예요. 이름이 길죠. 왜냐하면 특징과 그리고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전성분 유기농 인증을 받은 그런 에코소트, 에코 등급을 받은 EWG에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등급을 나눠서 이 제품에 첨가한 화학성분들이 얼마나 천연 성분을 담았는지 얼마나 유해하지 않고 무해한지 그거를 점수를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쭈르르르륵 그렇게 매겨놨어요. EWG라는 환경단체에서요. 근데요. 근데 바로 이렇게 이 아키즈 발 세정제는요. 지금 보시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받은 원료들만 이렇게 받은 정말 유기농 말 그대로 유기농 천연 성분으로 만든 발 세정제인데요. 디자인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수리야 잠깐만. 우리 강아지 여기 있으세요. 유기농 발 세정제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보시면 다른 제품과 확연하게 다른 디자인이 이거예요. 이거. 실리콘 솔입니다. 이게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열탕 소독도 물론 가능하고요. 어? 이걸 열탕 소독을 어떻게 하냐고요? 다 방법이 있죠. 짜자잔. 정말 이걸 만든 사람은 진짜 이 제품을 써보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만드신 것 같은 게 짜자잔. 이렇게 위생을 걱정하는 위생과 우리 아이의 건강에 민감한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의 집사님들, 견주분들을 위해서 그 생각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만든 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실리콘을 재질로 탈착이 가능한 실리콘 브러시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일단 먼지가 많이 붙는 그런 재질이 아니에요. 끈적한 제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매끈하고 중국 당면 같은 그런 소리 촘촘하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게 탄력이 느껴지죠. 이렇게 촘촘이 돼 있어요. 촘촘이. 네. 뭐 떨어지는 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촘촘이 돼 있어서 우리 발바닥 패드 요기 요기 사이사이에 털이 이렇게 있잖아요. 패드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요기 그 사이 속까지 다 잘 닦여지는데 요거 열탕 소독 가능하고요. 당연히 실리콘 재질이니까 벗겨지지도 않지만 이렇게 탈착. 다시 이렇게 붙이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탈착해도 전혀 늘어나서 해지거나 헐거워지거나 이런 거 없이 벗겨지는 일 없이 요렇게 홈 같은데 구석구석 잘 닦을 수가 있게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방송마다 제 사용 꿀팁을 공유하는데 우리 강아지 효리가 갔다 오면 효리야 너 안 보여. 자 효리가 산책 갔다 오면 요거를 현관에 요 아케즈바의 세정제랑 그 다음에 요거 타올을 신발장에 미리 비치를 현관에 둬요. 현관에 보관을 하세요. 그러면 산책을 딱 갔다 와서 목걸이 푸르고 하네스 푸르고 실내에 들어가서 욕실로 가지 마시고요. 현관에서 바로 물 없이 세정 가능하니까 자 딱 현관에 들어섰다고 칩시다. 현관에 들어섰어요. 딱 현관에 요기 비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산책 갔다 온 강아지 여기 현관에 딱 효리 등장하죠. 알받게 자 요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현관에서 바로 자 펌핑도 너무 조절이 쉬워요. 여자 엄지손으로 요렇게 스무스하게 누르는 대로 지금 제가 좀 많이 썼어요. 근데도 지금 한 요정도 용량이 남았는데도 요렇게 거품이 자 비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자 거품이 누르는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풍성하게 그래서 양 조절을 해주시고 효리 도와주세요. 옳지. 어이구 이뻐라. 고마워. 자 발 씻어야 될 강아지 발 요렇게 구석구석 구석구석 자 이렇게 닦는 와중에 강아지가 핥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조금 핥는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는 그런 유기농 천연 성분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거 조금 핥는다고 해서 강아지 몸에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동물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된 정말 정식 인증을 받은 그런 안전한 제품이에요. 네. 그런 제품이 흔치 않죠. 흔치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효리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 아키즈 발 세정제를 안심하고 씁니다. 원래 물 없이 쓰는 발 세정제의 존재를 저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키즈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왜? 아무리 물 없이 쓸 수 있다. 그 전용으로 물 없이 쓰는 전용으로 나온 상품이다 해도 그 성분이 과연 비눈데 세정제인데 우리 강아지 발 피부에 남아서 혹시라도 피부염이 걸리진 않을까 피부에 나쁜 영향을 주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안심이 안 돼서 제가 못 썼어요. 근데 얘는요. 자 성분표 보여드릴게요. 진짜 정말 아키즈가 선택한 재료는 천연 재료는 다릅니다. 이렇습니다. 네. 아키즈 워터리스 발 세정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바로 첫 번째 천연 보습제로 건조 부위에 발라주던 코코넛을 천연 계면 활성제로 이용했기 때문에 강력한 보습 효과 그리고 각질을 개선시키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주고요. 순수하게 우리 사람이 바르는 스킨 성분에도 토너 성분에도 요 캐모마일 많이 들어가죠. 심신 안정을 주고 그래서 민감한 피부 진정을 주고요.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피지 분비까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캐모마일 성분과 그리고 제주도산 유기농 알로에베라즙으로 피부 진정과 강력한 보습 피부염이 감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이런 성분들을 넣었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자 편백수 아시죠? 편백수 편백수에 들어있는 피톤치드가 사람도 좋잖아요. 사람도 사람 몸에도 좋은 편백수가 자 강아지가 쓰는 세정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염과 항균효과 피부의 면역력을 키워주고요. 아토피 예방까지 주는 이 편백수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천연 성분으로 천연 물질로만 이 제품을 구성했기 때문에 자 성분표 그린 등급 받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자료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짜자잔! 요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스캔 딥 스코어를 받지 않았으면 요렇게 광고할 수가 없어요.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짜자잔! 요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키즈 워터리스 오가닉 발세정제는요. EWG 환경단체에서 지정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눴을 때 1등급일수록 좋은 거예요. 1등급일수록 가장 안전하고 가장 천연 성분에 가까운 그런 성분들로 만들어졌다고 인정을 받는 건데 짜자잔! 전성분 전성분 여기 등급 받은 거 보세요. 여기 흰 부분 여기 보시면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오우! 네! 주문하셨어요! 어머! 그리스도의 나비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리스도의 나비님 요거 캡처해놓을게요. 자! 캡처해놓을게요. 자! 캡처해놓을게요. 자! 짜자잔! 짜자잔! 캡처했습니다. 자! 방송 중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그리스도의 나비님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담당자님께 말씀드려서 요 상품 본품으로 사은품 보내드릴게요. 네! 요렇게 요렇게 안전 성분을 자! 제일 낮은 게 3등급이에요. 자! 보세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요렇게 그룹이 2등급까지는 그린등급 조금 아쉬운 게 하지만 요것도 안전하고 오가닉 성분에 가까운 제품이에요. 10등급까지 있는데 원래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얘도요. 얘도 자! 반에 1등부터 10등까지 있어요. 근데 3등까지 3등 받았으면 잘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3등급 받아봤자 한 성분 밖에 없고 다 보시다시피 1등급부터 2등급 받은 안전한 그린 성분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고 우리 강아지들 발 물 없이 씻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좋은 점은 자! 첫 번째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간편하다. 너무 간편하다는 거. 물로 씻을 때는 어땠어요? 씻기고 수건으로 닦고 또 축축하면 세균 번식하기가 쉽대. 그래서 드라이어 말려야 된대요. 그래야죠. 근데 또 아이는 스트레스 받아요. 나도 귀찮아.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이 아키즈 워터리스 오가닉 발 세정제가 한 방에 끝내줍니다. 이렇게 간편한데요. 이렇게 안전한데요. 이렇게 건강하고 세상에 거기다가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건조화, 피부 진정, 피부를 부드럽게 그리고 강력 보습, 피부 면역, 아토피 예방 이런 게 있잖아요. 강력한 보습 성분들이 한 가지도 아니고 천연 성분들로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요. 물로 씻길 때랑요. 물로만 씻길 때랑요. 지금 아키즈 발 세정제로 씻길 때 이 효리 발바닥 상태가요. 너무 확연하게 달라요. 자, 아까 방금 이 발바닥 저 효리가, 효리 이걸로 시켰잖아요. 방금 문질렀잖아요. 세상에. 지금 제가 떠드느라고 지금 10분 지났어요? 5분 지났어요? 근데 촉촉해요. 촉촉합니다. 미끌거리지 않고 스킨 토너 바른 듯이 끈적이지도 않고요. 뽀송뽀송한데 건조한 뽀송이 아니라 그 피부가 여러분 아침에 혹시 토너를 잔뜩 바르고 나면 피부가 수분을 잔뜩 머금어가지고 그게 찐득거리는 그런 촉촉함이 아니라 그건 그냥 찐득거리는 거죠. 이렇게 피부 댔을 때 어? 청량하다. 아, 촉촉하다. 지금 수분이 이렇게 탱탱한 흰자 느낌 그거 아시죠? 그거 느껴보셨죠? 그 느낌이에요. 네, 강아지가 우리 휴리가 당연히 애기들은 애기 때는 당연히 발바닥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강아지가 간지러워해도 자꾸 만지고 싶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산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까칠해져가는 것 때문에 제가 저도 이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거 타사 제품이니까 이름 안 보여드릴게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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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 보습밤 있잖아요. 발바닥에 발라주는 요거 요거 요거를 제가 직접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효리 이렇게 발라줬었어요. 원래 애기 때 이 아키즈 발세정제를 몰랐을 때는 요 보습밤을 따로 구매해서 요렇게 발라줬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효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핥아요. 이렇게 핥으면 더 건조해져요.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얘의 효과를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신경 써서 만든 보습밤이기 때문에 발라주면 왜 안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강아지가 다 핥아버려. 요렇게 혀를 날림날름 다 핥아버려. 그러면 핥으면 더 건조해져요. 우리 겨울에 입술 틀 때 이렇게 혀로 이렇게 혀로 바르면 더 트잖아요. 아시죠? 더 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제가 만족감에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얘는요. 발 씻겨주는 거 간편해져. 거기다가 씻기고 나면 물론 씻을 때는 핥으려고 하지만 얘도 알아요. 맛이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많이 핥진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닦아주고 나면 닦아주고 나서 끝! 하면 보세요. 효리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제 손을 핥죠. 발바닥을 핥진 않잖아요. 그리고 냄새도요. 향기 말씀드려야겠다. 이게 다 전성분이 천연원료로 천연성분 오가닉성분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냄새가 어떠냐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 강아지 잘 지켜보고 있어. 자 냄새가 어떠냐면 기분 좋은 근데 확 이런 강한 페퍼민트 민트향 까진 아니고 약간 은은한 풀내 풀내음 이라고 하나요. 약간 싱그럽지만 방향제처럼 인위적이지 않고요. 편백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은은한 근데 습식사우나 냄새는 아니에요. 편백수 냄새 저도 편백수를 따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효리 쓰는 물건이나 제 침구나 이런 것들을 진드기로 부터 뭐 또는 환경적으로 피턴치드가 좋다고 해서 많이 뿌리고 직접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그 냄새는 아니지만 캐모마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은은한 꽃향기도 나고요. 편백수가 들어가서 되게 상쾌한 그런 나무향도 나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자면 독하지 않은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향 그냥 너무 냄새가 안세니까 냄새가 독하면 우리 강아지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싫어한대요. 근데 요거는 되게 은은한데 그냥 기분 좋아지는 그런 상쾌한 향이기 때문에 정말 향에 호불호 있는 분들도 정말 난 이 냄새 못 맡겠더라 하시는 분 절대 없으실 거예요. 자연성분으로 만든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향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혹시 정말 안 보이는 건지 몰라서 지금 제가 모니터를 해볼게요. 다른 댓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트콕 안녕하세요. 피치님 역시나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방금 봤어요. 하트콕 해주셔서 찬스님 감사하고요. 오늘 세 번째 만남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스님 하트 한 번만 눌러주지 마시고 계속해서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중복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을 무려 279명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자 지금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지만 구매하시기 전에 쿠폰 받기 요거 있잖아요. 왼쪽에 빨간 상단 부분 오른쪽 이죠. 오른쪽으로 봐야죠. 오른쪽에 있는 쿠폰함 누르셔서 아이고 아이고 꺼졌어요. 자 쿠폰 받기 요거 눌러주시면 자 요렇게 짜자잔 천원 천원 쿠폰 총 2천원의 쿠폰 지금 당장 발급받아서 바로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구매하신 후에 상품 받고 나서 구매후기 남겨주시면 사진 찍거나 동영상 찍어서 구매후기 남겨주시면 추가로 총 천원의 적립 도와드려서 할인 3천원에 총 3천원의 적립과 할인 도와드리니까요. 요즘에 땅파서 천원 안 나오잖아요. 꼭 50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쪼잔하게 100원도 아니고 천원 할인 시원하게 추가로 쏍니까요. 꼭 후기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휴리 그러면 제가 늘 발 세정제 너무 장점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떠드는데요. 빨리 다음 더 좋은 제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요 발바닥 세정제 그만 소개해드리고 요 풋마스터 클리퍼와 프로그라인더 설명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퍼는요. 털이 밀려서 털을 밀어야기 때문에 털이 날려요. 그래서 제가 요 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할게요. 요 프로그라인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프로그라인더입니다. 왜 프로냐 말 그대로 프로님들께서 애견 미용계 애묘 미용계 반려동물 미용계 전문가 프로들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요거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홈케어가 아니라 샵 전용 상품입니다. 샵 전용 상품이에요. 자 빨간 뚜껑이고요. 네 홈제품은요. 아키지에서도 나와요. 집에서 쓸 수 있는 그라인더 4만원대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요고요. 프로그라인더가 많은 두 배 차이가 아니라 딱 만원 한 장 차이에요. 5만 5천원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프로 사야죠. 가성비가 있는데 일단 프로분들이 쓰기 때문에 자 아침에 완충 딱 해놓잖아요. 퇴근할 때까지 8시간 무려 8시간 내내 요 프로그라인더를 추가 충전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너무 바빠 내가 너무 잘나가는 샵 원장님이세요. 우리 강아지들 예약 순서가 남들은 한 마리 미용할 때 나는 한 두세 마리 하셔. 그러면 당연히 개인의 사용 빈도에 따라서 닮는 속도는 다르겠죠. 근데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충전을 하면 무려 8시간 8시간 동안 추가 충전 없이 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샵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많은 강아지들을 이렇게 미용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계속 써서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같은 상품을 두 대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얘가 배터리 달면 다른 상품으로 그래서 얘는 충전을 하고 있다가 요 상품 배터리가 달면 다른 상품 충전해놨던 거 다시 요걸로 바꿔서 체인지 하시면서 사용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얘 한 대로는 충분히 하루 종일 미용을 하셔도 충분히 얘가 감당을 해낸다는 거죠. 그게 진짜 제일 큰 장점이고요. 디자인 보세요. 디자인 세련됐죠. 은은한 펄감인은 이게 지금 화면에 다 안 담겨서 제가 너무 아쉬운데 되게 기분 고급스러운 그런 은은한 펄감으로 뚜껑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뚜껑은 열나고 있는 거죠. 자 열었습니다. 열면 짜자잔 짜자잔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요 연마석을 보호해주는 보호캡이 있어요. 이렇게 보호캡이 둘러쳐져 있고요. 자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뚝 하고 열면 짜자잔 또 오늘의 히든 카드 연마석이 짜자잔 보입니다. 자 요렇게 연마석이 보인다는 건요. 자 이건 제 소리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연마석만 따로 분리가 가능해요. 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 제가 또 누굽니까? 친절한 쇼핑 도움이 김자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혹시나 기존에 요거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교체 가능한 요기 연마석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자 뽕뽕냄 상품이다. 요렇게 연마석만 따로 15,000원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가격 안 보이죠? 여기 금액 보세요. 15,000원에 요렇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본품 사시면 우리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든 두 마리를 키우든 내가 샵에서 써서 뭐 1년에 뭐 한 천마리를 미용을 하시던 요거 본분 통째로 갈 필요 없고요. 연마석만 교체해서 평생 쓰실 수 있으니까요. 가성비 진짜 뽕 뽑을 수 있죠. 요거 쓰는게 그러면 또 어렵냐 그 전에 짜자자 디자인 보세요. 옆에 빗살무늬로 한 번 더 전체 미끄럼 방지 처리했고요. 그리고 더 미끄러지지 말라고 되게 그립감 좋게 만들었고 여기 빗살무늬로 한 번 더 안전하게 안전하고 쓰는 사람도 되게 편하게 손에 무리를 주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딱 정말 써본 사람들이 이거는 분명히 만들었어요. 이거는 진짜 해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샵에서 쓰는 샵에서 선생님들이 요거 진짜 실제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눈으로 확인했어요. 저희 강아지 샵에서 이제 대관해주는 데 가서 대관료만 지불하고 이제 요런 거 장비들 쓸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요거랑 아키즈 요 프로그라인더랑 아키즈 풋마스터 클리퍼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키즈 제품을 방송 제가 직접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요게 있는 거예요. 아키즈 방송 의뢰를 받았는데 요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욕심난다고 제가 자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왜 요기 어 피치님 말고 또 댓글 주신 분이 없네요. 네 네 그래서 요거 진짜 성능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는요 발톱 굵기가 소형견하고 대형견 발톱 굵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1단계 진동이랑 소리 들려드릴게요. 들리세요? 더 가까이 들려드릴게요. 거의 안 느껴지죠? 자 그리고 2단계 들려드릴게요. 자 소음과 진동이 정말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2단계로 했어도 도 래 미 미 파 파 파 정도 1단계는 파 맞나? 다시 해볼까요? 미 도 래 미 레 도 래 래 미 미 다시 도 래 래 미 파 미 같아요. 미 플랫 같아요. 이걸 굳이 찾아야 하나 모르겠지만 비치님 안녕하세요 가 마지막 댓글 이라니요. 여러분 지금 무려 348명 보고 계시는데 소통 좀 합시다. 궁금한 점 없으세요? 여러분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좀. 질문이 고픕니다. 제가 이거 석 달 방송했어요. 웬만큼 전문가가 다 됐거든요. 질문 부담 없이 그냥 막 해주세요. 제가 다 대답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미 미 플랫 미 이게 1단계고요. 들리세요? 거의 안 들리죠? 진동도 안심해요. 자 그 다음 2단계 약간 이 정도? 미 플랫 약간 이 정도의 진동과 소음입니다. 그래서 되게 적은 편이에요. 자 사용방법 얼른 보여드릴게요. 자 효리는요 정말 이 상품이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이 상품을 만나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이 상품은요. 어쨌든 이렇게 흰 발톱이라서 혈관이 잘 보이는 강아지든 우리 효리처럼 검은 발톱이라서 혈관이 잘 안 보이는 강아지든 이건 꼭 필요한 상품이에요. 집에서 발톱을 자르고 나면 사람도 손톱을 자르고 나면 이거 이렇게 다듬어 줘야잖아요. 이렇게 니퍼로 갈아줘야잖아요. 왜? 자른 대로 짜고 끈 얼굴을 긁어요. 얼굴이 긁혀요.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우리 효리도 저 밖에 나갔다 오면 반갑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 긁혔어요. 발톱 잘라준 지 얼마 안 된 날 이게 또 가위도 안 맞거나 가위가 아무리 잘 좋아도 발톱이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잘리진 않잖아요. 이렇게 깍 이렇게 모난단 말이에요. 발톱이 자르고 나면 모나 있어요. 그래서 긁히기도 하고 우리 강아지도 이렇게 자기 몸 긁는데 그 발톱으로 상처날 수가 있잖아요. 자 특히나 효리는요. 혈관이 잘 안 보여서 샵에서도 우리 효리 발톱 자르다가 피가 난 적이 있고 저도 실수로 딱 한 번 발톱을 잘라주다가 피가 난 적이 있어서 저희 효리가 발 만지는 걸 진짜 싫어요. 정말 싫어요. 이거 제 첫 방송 본 분 계시면 그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이거 발 만지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잘 피하고 얼마나 거부를 잘하는지 이거 갖다 대기도 전에 그때는 이거 발톱깎이도 쓰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은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라인더 덕분에 지금은 발톱깎이 아키즈에서 또 이거를 크기에 맞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것만 가지고 발톱 미용을 했는데 그때 하지도 않았는데 앵! 이래가지고 제가 오해받았잖아요.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나쁜 주인 마냥 그렇게 오해를 받았던 그런 효리가 좀 엄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켜보세요. 지금 365분 맞죠? 하얀 글씨라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집중이 돼야 되는데 확인 좀 할게요. 여러분 320분? 뭐야 반영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오 368 안녕하세요. 368번째 입장하시고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님 그렇게 발음이 안 돼. 나 영지도 아닌데 나름 아나운서 출신의 쇼호스트입니다. 발음 지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준비할 때 방송만 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꼬여요. 이해해 주시고요. 내가 너무 이 상품 좋다고 입이 침이 키도록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더듬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효리 같은 검은 발톱은요. 혈관이 안 보여서 지금 효리 이거 발톱 잡으니까 좀 빼려고 하죠.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효리 발톱 보이십니까? 아이고 효리 머리 꼭지밖에 안 보이네. 효리야 미안해. 여기 화면에 이게 화면이 카메라랑 반대라서 제가 움직이는 거랑 반대라서 맞추기가 힘들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검은 발톱이에요. 보이죠? 검은 발톱입니다. 효리. 그래서 혈관을요. 누가 카메라 후레쉬되면 혈관 잘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흰 발톱 흰색 발톱 가진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은 사실 LED 불빛을 후레쉬를 안 비쳐도 잘 보여요. 근데 우리 효리는요. 우리 효리같이 검은 발톱은요. LED가 붙어 있든 후레쉬로 붙이든 그냥 안 보여요. 제가 다 해봤어요. 그리고 LED 달려있는 발톱깎기도 지인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해봤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우리 검은 발톱을 가진 효리같은 강아지 발톱 자르는 꿀팁 오늘 전수해드릴게요. 매일 전수하고 있어요. 매번 방송에서. 방송 지켜봐주시는 분들 아 땡큐 아하하하 자 저 혼자 하는 방송이니까 제 맘대로 할게요. 네 어 네 싫으시면 죄송합니다. 네 취향 아니시면 어쩔 수 없고요. 아 땡큐 네 자 해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털 발톱을 가리는 털을 싹 이렇게 걷어주시면 요고 자 집중할 수 있게 제가 줌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걷어주시고요. 짜자잔 요렇게 걷어주시고 자 발톱 자를 부분 있죠. 요로 자를 부분 자 강아지들도 살짝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어 얘가 혈관이 있나 없나 살짝 그 감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길게 자르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마시고 자 자 자를 부분이 어디있나 보시고 요렇게 짧게 많이 잡지 마시고 자 요거 여기서 깨알 홍보 아키즈 발톱깎이는요. 요렇게 안전망이 가드가 있어요. 그래서 발톱이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안전장치가 있어서 요기로 딱 자 요기로 딱 잠가주시면 요렇게 벌어지지도 않아요. 다시 꾹 눌러서 얘를 해제하면 딱 그때서야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 발톱 길이가 긴 부분 자 자르기 어려운 게 며느리 발톱이잖아요. 며느리 발톱 꼭 챙겨주시고요. 우리 효리가 며느리 발톱을 자른 지 오래됐으니까 요걸로 며느리 발톱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방향은 거의 발톱이 요렇게 생겼으면요. 발톱이 요렇게 생겼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 방향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비스듬히 이게 아니라 아 이게 맞고요. 이 방향으로 자르면 안되거든요. 다시 한번 얘가 만약에 이 손잡이로 설명드릴게요. 이 방향이면 제가 배우기로는 반대로 카메라가 비추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요렇게 요렇게 방향으로 요렇게 비스듬히 이 방향으로 요렇게 요렇게 잘라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고렇게 해볼게요. 효리야 미안 니가 싫어하는 발톱 자르기를 해서 미안해 간식 줄게 옳지 지금 효리가 몇 번 해봐서 가만히 있죠. 근데 이것도 못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들기만 하면 엄청 싫어했어요. 옳지 어이구 잘했어요. 어이구 경사놨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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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라. 자 잘랐습니다. 하나 며느리 발톱 잘랐는데요.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잘해서 이렇게 폭풍 칭찬을 해줍니다. 어이구 잘했어요. 어이구 예뻐. 어이구 예뻐. 폭풍 칭찬을 해서 옳지 효리는 옳지를 알아듣습니다. 옳지 하면 지금 쫑긋 저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자 간식 봉지를 꺼내 들고 자 자 요거를 다 줄 줄 알았겠지만 요거는 하루 권장량의 요 한계이기 때문에 자 많은 거를 주지 않고 아껴둡니다. 자 자 요렇게 잘게 자른 간식을 발톱 자를 때마다 줘야 하기 때문에 네 간식량을 너무 후하게 주지 마세요. 어이구 잘했어요. 어이구 잘했어요. 자 이렇게 발톱을 잘랐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이쪽 발 엄 그 며느리 발톱 잘랐는데요. 다시 이 털 속에 파묻힌 며느리 발톱을 찾아서 잘랐기 때문에 여기가 좀 깍질깍글해요. 까칠까칠해요. 그럴 때 이 그라인더 출동.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자 일단 끄고 요게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 작은 홈이 있잖아요. 작은 홈 이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자 짜자잔 요게 작은 홈으로 발톱을 갈고요. 우리 휴리는 발톱이 작으니까 요걸로 갈고 요기는 갖다 들 때 강아지가 이렇게 입이 가요.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이가 갈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살짝 살포시 이렇게 엄지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얹어줘요. 요렇게 하고 틀어요. 요렇게 하고 틉니다. 1단계로 저희 강아지는 그래도 나름 소형견이기 때문에 1단계로 하고 자 요기 얘는 뭐 클리퍼도 아니니까 작동 돌아가도 위험은 없어요. 이렇게 엄지 손으로 큰 입구를 가리면 그래서 요기를 싹 가려주시고 한 번 하고 욕심부리지 마세요. 한 번 살짝 스치고 강아지가 지금 안 했잖아요. 싫어하지 않았잖아요. 옳지. 어이구 잘했어요.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 요렇게 요렇게 효리가 좋아하는 간식을 줍니다. 자 맛있게 먹죠. 자 그러면 또 또 그 자리 지금 갈다 말았으니까요. 그라인더를 쓰다 말았으니까 진짜 요령이 저 잘 생겼죠. 요거 여러분 제가 요령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요.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또 살짝 이렇게 괜찮죠. 자 조금 욕심을 부려볼게요.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효리가 지금 밀고 있죠. 좀 싫어하죠. 슬슬 입질이 왔어요. 자 옳지 하고 바로 요렇게 간식을 자 효리 먹어요. 간식을 냠냠냠냠냠냠냠 맛있게 이렇게 아우 힘들다. 네 처음엔 이렇게 누구나 힘들어요. 자 이 정도 되기까지도 진짜 많은 시간과 석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얼마나 우리 강아지가 순해 보여요. 자 우리 강아지가 정말 순하네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아지가 댕댕이가 너무 순하네요. 이런 분들 요즘에 그런 말씀 댓글 많으신데요. 첫 방송 봤을 때 그런 말씀 못해요. 효리가 싫어할 때는 아아 절대 입질은 안해요. 어렸을 때 애기 때 한번 간식 지껏 간식 조금 먹기 편하게 해주려고 손 대려다가 아앙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렇게 주둥이 딱 잡아줬거든요. 안되지 안돼 이렇게 해줬더니 그 뒤로는 저한테 입질을 절대 안합니다. 네 입질을 절대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든 초기 교육이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강영우 선생님 말씀대로 그 좋은 기억 좋은 기억을 심어주시면 우리 강아지 절대 안 바뀌는 강아지는 없습니다. 네 집에서 저 예전 같으면 이렇게 위생 미용 제가 직접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한 달에 위생 미용 얼마나 되세요. 발톱 한번 깎으려고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가야잖아요. 2주마다 털이 2mm 3mm 이렇게 발 패드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털이 이만큼 자라던데 최소 2주 지나면 위생 미용 을 샵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그라인더 그리고 아키즈 발톱 깎기 그리고 발톱 가위 그리고 발바닥 전용 풋마스터 클리퍼랑 함께 하면 여러분 걱정 없어요. 안심하세요. 내가 똥손이라도 이게 다 도와드려요. 이게 나를 금손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쉬우니까 딱 한 번 보여드렸습니다.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미안해. 이번에는 이쪽 며느리 발톱 안 자른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걸로 진행할게요. 일단 며느리 발톱을 찾아주고요. 발톱 잘 보셔서 되게 조금만 잡으세요. 조금만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만 네 효리가 믿죠? 옳지 자 한 번만 더 할게 미끄러져서 안 잡혔으니까 아직 자 여기는 이쪽이라서 제가 안고 하면 안 되겠다. 저를 보고 자를게요. 자 여러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른쪽이라서 제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 이거 열린 상태로 안보여 안보여 자 깜깜하니까 우리 미안해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이쁘다 우리 거지 어이구 이쁘다 우리 거지 어이구 잘했네 조금 잘 안 잘리긴 했는데 조금이라도 스쳤으니까 얘한테는 한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쳤어도 한번 주고요. 옳지 잘했어요. 느낌이 이렇게 스쳐서 얘는 어쨌든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별일 없고 좋은 일만 생긴다 요거를 알려주려고 그냥 간식을 주고요. 한 번 더 시도를 할게요. 조금밖에 안 잘렸어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자 얌전히 있죠? 그러니까 간식 줄 걸 아니까 왜 이렇게 안 보이니 털 때문에 털도 까맣고 그 뭐야 발톱도 까마니까 어 아직 아니에요. 흐리 아직 안 했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잠깐만 잠깐만 아직 안 했어 언니가 지금 발톱이 안 보여가지고 말이지 너무 깜깜해서 말이지 음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자 그러면 며느리 발톱은 자 좀 힘드니까 이쪽에서 할게요. 자 조명이 안 보여요. 흐리 잠깐만 여기 좀 볼게요. 자 지금 며느리 발톱이 자 찾았고요 찾았어 여기네 지금 아직 가위로 손 안 댔어요. 잠깐만 흐리야 음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자 이제 찾았으니까 이거 발톱 깎이를 갖다 댈게요 어 잠깐 흐리야 나 이거 자르고 싶은데 말이지 됐다 자 사실은 안 됐어요 이게 왼쪽에 있고 까맣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자 하지만 우리 강아지가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간식을 줘서 보상을 하고요 차라리 이럴 시간에 다른 발톱을 자를 곳을 찾습니다 네 자 여기가 조금 찾기 쉬운 곳으로 옹옹 자 이쪽 볼까요 우리 이쪽 발 바닥 발코 볼까 여기는 저번에 좀 잘랐는데 말이죠 네 여기는 잘랐었어요 그래서 괜찮고 자 여기 볼까 우리 자 그들 그라인더만 어차피 하면 되니까 자 그라인더만 쓸게요 발톱이 그렇게 많이 안긴 것 같아서 일단 그라인더 켜주시고 일단 진동으로 익숙하게 이거를 몸에다 발바닥에다 이렇게 대줘요 이렇게 그래서 괜찮다 하시면 옳치 하고 미리 발톱 갈기 전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해지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적응 훈련 이렇게 간식을 주고 나서 얘가 한 그렇게 한 세네 번 했을 때 정말 거부 반응이 익숙해졌겠다 싶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톱에 그라인더를 갖다 댑니다 자 주세요 휴리 손 휴리 손 옳지 이발 줄 거야 그래 그러면 요걸로 하자 자 여기를 이렇게 옳지 잘했어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옳지 이렇게 폭풍 칭찬을 해주고 자 설레이는 요 표정 보이시죠 표정 보세요 표정 간식을 보는 그 기쁨의 자 휴리 표정 보여줘야지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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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냠 자 자 이게 누구나 시작은 있고 누구에게나 그 뭐라고요 처음부터 쉽게 쉬운 일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게 되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힘들어 보이나요 아니요 전혀 안 힘들어요 저는 이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요리를 셀프로 관리해 줄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한 달에 두 번가요 자 위생비용을 2만원 이잖아요 한 달에 두 번 가면 4만원이에요 자 물론 15,000원에 싸게 하시는 분들 한 달에 3만원이라고 칩시다 근데요 봐봐요 요 그라인더 5만 5천원밖에 안해요 근데 요거 한번 구매해 두시면 그것도 네이버페이로 구매하시면 어떤 전 카드사 모두 5만원 이상일 때 무이자 6개월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하나만 단품만 구매하셔도 5만 5천원인데 무이자 5개월로 끊으세요 11,000원씩 5개월만 부담하시면 뭐야 한 달에 드는 미용값도 안 되는데 요걸로 평생을 발톱을 관리해 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발톱깎기 없으신 분은 없겠지만 강아지가 좀 자랐어요 그러면 가위 바꿔주셔야 돼요 저도 효리 요것보다 작은 미니 가위 있었는데 그걸로 하니까 자꾸 발톱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크기에 맞는 발톱깎기 쓰셔야 되는게 바꿔주셔야 되는게 맞고요 요렇게 하시고 자 발바닥 미용 요 폰마스터가 해결해 드립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죠 발바닥 패드 털을 미는게 모질이 우리 효리같이 부드럽고 또 만약에 발바닥 패드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되게 짧잖아요 근데 부드러운데 봐보세요 제 머리카락이 가느다라인데 부드러운데 힘이 있으면 저항을 받기 때문에 더 잘리기가 쉬워요 단단한 나무가 오히려 바람에 꺾어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처럼 털도 그래요 털도 굵고 그 다음에 뻣뻣하면 밀기가 오히려 더 쉬운데 가늘고 부드러우면 이게 클리퍼가 지나가면서 절삭력이 너무 좋지가 않으면 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밀려버려요 그냥 이렇게 누워버려요 그래서 안 잘려요 잘 근데 얘는 너무 좋다 보니까 절삭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절삭력이 안 좋으면 일부러 힘을 가하게 돼요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누르게 돼요 힘을 가하면서 누르게 되면 상처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삭력이 좋다고 더 위험한 게 아니라 날카롭거나 위험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 클리퍼의 그 절삭하는 원리는 여기 날이 있으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진동을 하면서 털이 잘려 나가는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힘을 주면 살이 찢히게 돼요 그러면 더 상처가 날 수 있죠 근데 얘는 절삭력이 좋으니까 그냥 쓱 하면 싹 하고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만나고 와 진짜 성능 좋은 클리퍼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왜 일단 내가 털 자르려고 샀어요 털이 잘 밀려야 속이 시원하죠 그래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강아지 피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힘을 안 주고 상처를 안 입히려면 절삭력이 우선 좋아야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절삭력이 좋아야 하는 이유 일단 그 절삭력이 그 처음에 누구나 어떤 새 제품을 사면 한두 번 처음 한두 번 뭐 처음 한 달 쓰는데 당연히 좋아야죠 한 달도 안 돼서 고장 나면 걔는 불량이죠 근데 지금 제가 요거를 방송을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돼가요 석 달이 아니라 뭐야 12월 석 달이 넘어가요 석 달이 넘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직까지 그 성능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거는 샵에서 써요 샵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많은 강아지들을 미용을 할 것이며 얼마나 그 모질도 다양한 아이들의 미용을 할 것이며 그쵸 그리고 몇 시간에 계속 돌리잖아요 근데도 쓰시는 이유는 이게 절삭력이 혹시 처음보다 떨어지는 그런 가성비 안 좋은 제품이면 전문가 선생님들이 쓰시겠어요 절대 못 쓰죠 절대 못 써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샵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샵에 맡겼을 때 그 미용하는 그 기구이고 근데 요거를 금속만 다루냐 아니요 안전처리가 다 돼있고요 그리고 금속이 아니라 세라믹 재질로 돼있어서 금속 알러지가 있는 강아지 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뿐만이 아니라 금속 알러지가 없는 애들 뿐만이 아니라 있는 애들 다 쓸 수 있는 알러지가 없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샵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믿고 요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거 제품 성능 자랑하느라고 디자인 먼저 못 보여드렸는데 자 요렇게 굴곡 있는 디자인 보이시죠 요렇게 자 정말 오랜 시간 쓰는 선생님들이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오랫동안 잡아도 불편함이 없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전해서 이게 놓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들 우리 반려동물 사랑스러운 식구들에게 더 안전한 그런 제품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있고요 얘도 프로그라인더처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요렇게 미끄럼 방지 처리가 싹 다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제품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앞뒤 가릴 거 없이 다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만질 때 그 촉감이 너무 좋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기를 어떤 촉감이냐 그 여자들이 쓰는 N 브랜드 있죠 나 후 나 후 나 후 그냥 말해도 되죠 여기 심이 없잖아요 라이브 방송은 나스 제품에 그 그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코팅 있죠 근데 나스 제품을 쓰다보면 여기저기 제품에 긁혀서 코팅이 다 벗겨지잖아요 지저분해지잖아요 얘는요 저 요렇게 평상시에 그냥 제가 물건을 좀 험하게 써요 요렇게 그냥 한 번에 이 위생 미용 도구들 요렇게 담아놓거든요 근데 어디 하나 긁힘이 없어요 벗겨지지도 않고요 자 완벽합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색으로 깔끔한데요 때 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까맣게 추접스럽게 이런 때 타지도 않는 때가 타지도 않는 어 그런 깔끔한 디자인 그래서 정말 전색상 하얀색은 모두 다 그 싫어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네 그런 기본 깔끔한 디자인으로 돼있고요 요거는 단계 조절은 안 돼요 어 아무리 댕댕이라서 이제 저희 효리에 물론 뭐 두 배 세 배 발바닥이 되겠지만 그 정도 오히려 더 섬세한 부위를 잘 밀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딱입니다 저희 효리 발바닥하고 보여드릴게요 효리 발바닥에는 딱 맞아요 자 우리 효리가 발바닥이 여자 해가지고 좀 작아요 그 같은 무게에 비해서 근데 딱이죠 요렇게 작은 발바닥도 섬세하게 밀 수가 있고 그런 크기고 전체 클리퍼 타사 제품이긴 하지만 전체 클리퍼랑 비교했을 때 요렇게 작습니다 네 그리고 진동 소리 들려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충전을 안 해놨기 때문에 소리를 못 들려드리지만 확실히 전체 클리퍼보다는 소음이 작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소음이 작고 진동도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발바닥에는 온신경과 온혈관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강아지 발바닥에는 그래서 우리 효리 같은 경우에도 발바닥 만지는 게 너무 예민한데 우리 강아지가 요걸로 제가 제 손으로 셀프로 미용을 합니다 방송 때마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자 두두둥 대망의 시간 지금 542분 안녕하세요 542번째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방금 입장하시는 거 제가 딱 봤어요 자 요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 우리 강아지 저희 효리 데리고 요 아키즈 풋마스터 클리퍼로 미용하는 거 시연 직접 해드릴게요 네 처음은요 다 누구나 아이가 발바닥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기억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종이를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잔털이기 때문에 짧은 털을 밀기 때문에 가루가 많이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자 토시를 껴야 되는데 일단 생략하고 방송 중이니까 요렇게 진행을 한번 그냥 해볼게요 자 종이 깔았으면 자 오늘은 어디 밀까 우리 효리 저번엔 아빠를 밀었나요 자 뒷발 보겠습니다 아이고 조금 자랐네요 여기가 흐리는 방송 때마다 발 돌아가면서 미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는 발바닥 털이 긴 편은 아니에요 제가 왜 방송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바꿔가면서 조금 자란 부위가 있으면 밀어주고 있는데 저번에는 아빠를 밀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저번 방송시간에 민 요기 발 보이시나요 깔끔하죠 자 털이 많이 안 올라왔죠 자 이쪽도 이쪽도 보여주세요 우리 강아지 자 보여주세요 어디 언니가 직접 빨지 여기 조금 올라왔다 요리야 여기도 조금 올라왔는데 더 길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뒷발 보여드릴게요 자 뒷발 요기 오늘은 너다 요 요 발이다 요 발 얘도 사실 많이 길진 않아요 보이시죠 그냥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자랐어요 요기 가운데 요기 조금 올라왔거든요 요것만 깔끔하게 제가 깔끔하게 밀어드릴게요 깔끔 자 그러면 자 조금 아이고 먼지가 짜자잔 좀 줌으로 제가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요리 발바닥 상태 자 미용하기 전입니다 자 요기 밀거에요 어디냐면 오른쪽 발바닥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진짜 조금 올라왔어요 여기 진짜 조금 자 요기 조금 올라왔거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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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요거 조금 이거 이만큼 올라온 거 요거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손님 자 손님 자 손님 짜자잔 자 손님 조금 여러분이 좀 답답하시니까 좀 줄이구요 자 우리 휴리 미용하는 거 보세요 자 우리 휴리 얼굴 보셔야죠 휴리 얼굴 휴리야 너 여기 배경이 좀 잘 안 예쁘게 나오니까 너 이쪽으로 와 자 요렇게 하고 네 손님은 언니가 발바닥 만졌으니까 방식 줄게 자 좋은 기억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 먼지가 들어가서 자 요걸요 처음에 뭐든 어떤 기계 등지 간에 적응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네 잠시 죄송해요 자 눈에 뭐가 들어가서 자 일단 켜요 아 그전에 요거 날 분리 되는 거 아시죠 요거 청소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켜요 발바닥에 적응 자 뒤집어서 요렇게 진동을 느끼는데 우리 강아지 지금 별 반응 없죠 자 괜찮다 싶으면 옳지 잘했어요 간식을 줍니다 자 여러번 해야 돼요 여러분 휴리는 몇 달 동안을 요 방송에서 매번 적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자 이거 먹고 싶으면 어떻게 자 여기다가 이럴 때부터 이제 효리 같이 많이 적응한 애들은 살짝살짝 밀어줘요 아이고 또 일어나려고 하죠 자 효리 미안 자 해볼게요 음 효리 자 이렇게 입을 갖다 대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냥 하시지 말고 뒷발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돌려요 돌리고 고개가 돌리지 않게 요렇게 여기 겨 사이에 저 보이세요? 요렇게 요렇게 겨 사이에 끼고요 요렇게 끼고 자 끼시고 자 아이고 죄송해요 요렇게 보이시죠? 여기 겨 사이에 끼고 자 뒷발을 할 때 요렇게 잡고 그 다음에 털이 잘 밀리게 잡은 후에 요렇게 잡은 후에 자 욕심부리지 마시고 아이고 자 종이를 깔아야겠죠 종이 깔자 종이 깔자 자 요렇게 놓고 자 털 떨어지니까 깔고 나서 가급적이면 발톱에 닿으면 놀라요 그래서 살짝 요렇게 너무 깊이 안 하셔도 그 털 사이사이를 안 밀어도 된다고 하거든요 어휴 이거 넘길 때는 머리 넘길 때는 조심하시고요 잘못하다가 내 머리가 밀립니다 자 요렇게 발톱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중간 또 돌려서 하다 말았으니까 유리야 하자마저 잡고 또 잡고 요기 보시면 요기 보이세요? 요기 요기 자 조금 확대할게요 요렇게 반대로 요기 보시면 요기 털 조금 있잖아요 올라왔잖아요 요것도 싹 미시고 기다려 간식 미시고 자 요기도 이렇게 있죠 요기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렇게 위에만 지금 몇 번 밀었는데 간식 안주니까 휴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욕심부리지 마시고 좀 밀었으니까 옳지 휴리 강아지 어휴 기다렸어요 자 이렇게 간식을 일단 줬고요 그 다음에 또 또 자 휴리 발바닥 보여드리시고 발톱이 안 닿게 발톱자리 보시고 왜냐면 발톱에 이렇게 진동이 느껴지면 민감하더라고요 그리고 되는 것도 살이 저는 안 되고 가급적이면 제 손 내서 마무리가 되게 어떤 식이냐면 여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잠깐만 음 지금 몇 번 세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간식 달라고 지금 반응을 하죠 하지만 조금만 아휴 기다려 다소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보여드리자 오리야 도와줘 얼굴 착해라 기다려 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휴리 발바닥 좀 보여주자 짜자잔 자 다 밀었어요 깔끔하죠? 여러분 이게 아키즈 풋 마스터 클리퍼의 힘입니다 샵에서 민 것 같지 않아요? 10시 4분이에요 여러분 방송시간을 제가 열심히 집중하다 보니까 넘겼는데요 여러분 자 효과 느끼셨죠? 어머나 내가 방송시간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여러분 오바되면 저 담당자님한테 혼납니다 자 급하게 마무리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만나요 여러분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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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